양양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군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. 양양군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5월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군유재산임대료 감면 방안을 시행해왔는데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최대 40%까지 감면해줘 모두 37건, 26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. 감면 대상은 양양군의 군유재산을 상업목적으로 허가 또는 대부받은 임차인으로 양양군은 다음 달 말까지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입니다.